이 비디오를 보면 일상건강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독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꿀유법. 꿀을 활용한 자연치료제는 거담, 항렴증 및 탕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꿀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이다. 이 글에서 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늘은 독감 완화에 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꿀을 활용하는 자연요법은 계절이 바뀔 때 온도 차이가 갑자기 심해지는 시기 등 감기에 걸리기 쉬울 때 하면 좋다. 자연요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꿀이 천연 항생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꿀은 치유 성분 덕분에 고대부터 여러 가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면역력을 키우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꿀은 천연 항생제. 꿀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다. 즉 이 바이러스로 인한 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와 싸운다는 점을 기억하자. 꿀에는 항산화 및 항렴증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도 함유되어 있으며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킨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가 및 주요 성분은 꿀의 유형, 꽃, 품질,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꿀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폴리페놀,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다. 지금부터 꿀유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독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꿀유법 1. 계피 꿀유법 꿀과 계피를 같이 사용하면 면역력을 키우고 독감을 빨리 낫게 할 수 있다. 독감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꿀과 계피를 같이 사용하는 치료제이다. 꿀과 실론 계피 가루를 섞어서 시럽과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꿀과 계피의 효능이 더 커진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가 두드러진다. 또 이 조합은 몸에 활력을 넣고 독감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것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필요한 재료 실론 계피 가루 4큰술 60g, 꿀 4큰술 80g 방법 두 가지 재료를 섞어 밀폐되는 병에 넣어 복원한다. 꿀이 굳으면 병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독감에 걸렸을 때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큰술 먹는다. 매일 공복 상태에서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는다. 2. 마늘 꿀 요법 두 번째 치료제는 온치만 생마늘과 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 심지어 기생충 치료에 효과적이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독감을 예방하려고 할 때 아니면 독감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면역력을 키우고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더 빨리 나을 것이다. 필요한 재료 마늘 10쪽 150g, 꿀 7큰술 140g 방법 마늘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다. 얇게 자른 마늘을 병에 넣고 꿀을 넣는다. 일주일간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둔다. 공복 상태에서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복용한다. 독감에 걸린 경우에는 하루 동안 최대 5작은 술까지 먹어도 된다. 소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먹는다. 3. 오렌지 생강 꿀 요법 꿀, 오렌지, 생강으로 만든 시럽은 전형적인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된다. 면역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이 시럽은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껍질을 활용하는 것으로 호흡기 상태를 치유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체온을 높이며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인 생강도 들어간다. 필요한 재료 유기농 오렌지 2개의 껍질 생강 가루 1작은술 7g 이나 신선한 생강 슬라이스 10g 꿀 6큰술 120g 물 2컵이나 천연 오렌지 즉 500ml 방법 물이나 주스에 오렌지 껍질과 생강을 같이 넣고 30분간 끓인다. 꿀을 넣고 15분 더 끓인다. 물만 걸러내어 식힌다. 병에 넣어 냉장 복원한다. 독감에 걸렸을 때 식사하며 3큰술 복용한다. 독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꿀 유법에 대해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리 예방하는 게 항상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지만 꿀은 아기에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꿀 유법은 성인들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꿀의 치유 효능 6가지 꿀의 치유 효능 6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인해 꿀 또한 평가 절하 당하고 있다. 하지만 꿀은 자연이 제공하는 훌륭하고 맛있는 천연 설탕이고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을 촉진한다. 꿀의 치유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설탕의 위험성은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 것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정제된 설탕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과일, 채소의 뿌리, 꿀은 자연이 제공하는 천연 설탕으로 우리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꿀의 치유 효능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면역체계 자극 꿀의 치유 효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꿀이 비타민, 미네랄,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엔자임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기침, 목 아픔, 코 막힘과 같은 감기 및 독감의 증상이 있다면 꿀을 섭취하거나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 꿀을 섭취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싶다면 매일 뜨거운 물에 꿀 한두 큰 술을 더해서 먹는 것도 좋다. 좀 더 효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신선한 레몬즙과 계피를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체중 감량 아침에 일어나 빈 속에 뜨거운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서 마시는 것은 많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간 청소, 독소 제거, 체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면 뜨거운 물에 꿀 일큰 술과 레몬즙을 섞어서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하루의 시작은 물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도 매우 만족스럽고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료이기도 하다. 3. 심장질환 위험 감소 꿀에 계피를 섞으면 심장의 동맥과 정맥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1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꿀과 계피를 섞어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장마비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효과를 얻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꿀 1, 2 테이블 스푼과 계피 1월 3일 작은 스푼의 양으로 섞어서 하루에 한 번 마시는 것이 좋다. 4. 소화불량 완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꿀의 살균 특성은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다. 꿀은 가스를 중화시키고 과식을 했을 때 훌륭한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꿀 1, 2큰술 가량을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좋다. 하지만 이미 너무 과식을 한 이유라면 꿀과 레몬즙을 따뜻한 물에 섞어서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5. 피로감 감소 천연 설탕인 꿀은 칼로리와 에너지의 건강한 공급원이다. 또한 활력을 찾기 위해 꿀을 사용한다면 단맛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 꿀이 제공하는 천연 에너지는 피로감을 저하시킨다. 피곤할 때 커피, 케이크, 초콜릿에 의존하지 말고 꿀을 한 스푼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6. 피부 트러블 감소 항균, 항진균 성분을 함유한 꿀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재료이다. 피부에 잡티가 생겼다면 그 부위에 꿀을 조금 발라 밤새 피부에 흡수되도록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씻어내면 되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피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꿀은 습진, 건선 및 백선 등의 피부 문제에도 효과적이다. 완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염증 및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